박경리 장편소설 김약국의 딸들 제3장 불구자 오래간만에 용숙이 친정에 왔다. 별로 데리고 다니는 일이 없는 아들 동훈을 계집아이에게 엎여가지고 왔다. 우리 동훈이가 왔구나. 외할머니가 반가워서 한번 안아보려고 해도 아이는 징징거리며 보채기만 한다. 곶감을 내주어도 마다하고 사과를 주어도 마다하며 오만상을 찌푸리고 있었다. 햇볕을 못 본 듯 얼굴은 창백하다. 정맥이 내비친 양 미간이 몹시 신경질적으로 보인다. 용숙은 목수건을 끌러 무릎 위에 놓으며 병원에 갔다 오는 길입니다. 병치레를 해서 난 못 살 것입니다. 밤낮 징징거리기만 하고 하나 자식이 돼서 안 그러나 어디가 아프다 카더노? 잘 먹이랍니다. 없는 집 자식도 아닌데 남사스러워서 입이 짧아서 안 그러나 소심부로 먹이야지. 네가 아이한테는 등 안 하니라. 누가 지한테만 부탁할 것입니까? 에이 차라리 저런 거는 없었음. 야가 무슨 소리를 하노? 남이 들을라. 동훈이가 없었음 네 신세가 훤하겄다. 한실댁은 질색을 한다. 자식 없는 중이 살까요? 그런 말 안 하니라. 부모 말이 문서라고. 그러다가 정말 없어 보래. 정말 깡사이지. 아이는 얼굴을 찌푸린 채 어머니를 쳐다보고 있었다. 어머니. 금년 대구 어장은 좀 어떻습니까? 내가 아나. 좀 잡히는지. 참 어머니도 죽이 끓는지 밥이 끓는지 도무지 모른다카이. 안에서 어찌 아노. 밖에서 하는 일을. 아버지도 모르고 그러면 누가 압니까? 남한테 다 맡겨놓고 살림 잘 되것입니다. 니는 오기만 하면 타박이다. 작년에 대구 어장을 망쳤으니 설마 금년에 사 좀 재피겠지. 귓밥만 만지고 있어야겠네요. 실죽 웃는다. 그러나 저러나 대구 낙어들랑 열댓 날 주이소. 야가 뭐라카노. 대구 열댓을 어디다 쓸라꼬. 돈 줄깁니더. 누가 공 꺼려달라카는 줄 압니꺼. 누가 돈을 가지고 그라나. 너가 식구에 한 스무 마리만 따믄 알전 묶고 장지전 묶고 통대구는 못다 묶어 곰팽이가 실김데. 누가 묶을 낙고 그라나. 너가 식구에 한 스무 마리만 따믄 알전 묶고 장지전 묶고 통대구는 못다 묶어 곰팽이가 실김데. 누가 묶을 낙고 그라나. 그럼 따놓았다가 봄에 팔랍니다. 야가 실성을 했는가베. 아서라. 어? 아서. 남이 숭본다. 옷밥이 없어서 그 짓을 할라나. 돈 쓰는 사람이 많아서 그 짓을 할라나. 너거들 평생 묶고 써도 남을 낀 데 돈에 환장을 했다고. 어무이도 짝하요. 혼자 사는 과부가 예사로 해서 사는 줄 압니꺼. 동훈이 키와서 공부시키고 장가 보내고 다 할라믄. 아. 눈앞이 캄캄합니다. 아따. 말 말아라. 동훈이 몫이 없어서 걱정가. 흥. 남 속도 모르고 말이 사 쉽지요. 동전 한 푼 보태주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꺼. 있는 것 곶감 빼묵듯 납죽납죽 앉아서 묵어 보이소. 찾아오는 사람들은 모두 날 뜯어묵지 못해서 눈이 벌겄는데. 세상에 누가 니를 뜯어묵겠노. 흥. 어무이는 모릅니다. 동훈이 삼촌이 어쩌는 줄 압니꺼. 눈에 싹 물을 키고 있는데요. 설마 그럴 리가 있겄나. 자식 데리고 사는 것이 애련할 낀데. 흥. 말도 마이소. 디건이 목에 피 내묵듯 하고 사는 우리 모자를 어떻게 잡을 거 하는 생각 뿐입니다. 여기서 디건이는 두견새를 뜻하는 경상도 방언이라고 하네요. 그 동세년만 해도 안 그렇습니까.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날 보고 서방 얻어 갈 거라고 주둥이를 놀리고 다 재산에 퉁때가 나서 하는 소리지 뭡니까. 여기서 퉁때는요. 엽전에 묻은 떼를 뜻하는 말로 돈 재화를 탐내는 마음을 비유적으로 이르기도 한다고 합니다. 니가 젊고 고우니까 하는 말이겠지. 쟤가 안 하면 되지 뭐. 우사람이 너그럽게 생각해야지. 머리 피도하체 안마린 년이 대바라지기는 한정이 없거든. 눈앞에 동서가 있기나 한 듯 눈까지 치 뜬다. 찌푸리고 앉았던 아이는 어느새 꼬박꼬박 졸고 있었다. 한실댁은 아랫목에 아이를 눕히고 베개를 받쳐주면서 시끄럽다. 우사람 노릇도 하기 어려운 법이다. 철이 없는 사람을 갈봐서 뭘 그랬안나. 시동생이 뭐라 카거나 니가 접어넣어야지. 시부모 없는 집이라 니가 부모 대신을 해야 하니라. 헉 누굴 도닦은 중으로 압니꺼. 사람의 오장육부는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기가 펄펄 나. 야단이다. 그러나 한참 있다가 용숙은 생각을 고쳐먹었는지 본시의 화제를 다시 끄집어낸다. 어무이 대구 대구 줄랍니꺼 안줄랍니꺼 안된다 카믄 나 다른 데 가서 말할랍니더. 주고 안 주고 가네. 뭐가 답답해서 니가 그럴래. 우사스럽다. 헉 별소리를 다 압니더. 통영 갑부 전국주의 마누라도 안하는 장사가 없십니더. 우사스런 것이 뭐이십니꺼. 누가 장바닥에 나앉아서 파는겨. 집에서 장사꾼들이 와가지고 가져갈긴데 어떠십니꺼. 그들은 주거니 받거니 승강이를 한다. 통영의 여염집 여자들은 사실 별로 놀고 먹지 않는다. 재빠르고 바지런하여 제각기 분수에 따라 안진 장사를 한다. 그럭저럭 먹고 살만한 가정의 안악들은 콩나물을 길러서 장사꾼에게 넘겨주기도 하고 참기름 동백기름을 짜서 친지간에 팔아서 용돈을 쓰기도 하고 그래서 남편 몰래 모아 계금을 붓기도 한다. 그러나 돈이 있는 집의 여자들에 앉은 장사는 그 단수가 높다. 대구가 날 철이면 수백 마리씩 사들여 일꾼을 얻어 한섬들이 독을 몇 개씩 놓고 대구를 딴다. 그리하여 독에는 알, 아가미를 각각 따로 넣어 젖을 담그고 대구는 약 대구라 하여 알을 빼지 않고 온통으로 소금에 절여 말렸다가 여름에 내기도 한다. 이 장사는 고부로 남는다. 대구 뿐만 아니라 밀을 사들여 누룩을 디뎌 팔기도 하고 쌀, 깨, 고추 같은 것도 헐할 때 사서 곶간에 쌓아두었다가 값이 오르면 시장에 낸다. 손끝에 물 한 방울 튀기지 않고 돈을 버는 것이다. 말하자면 돈이 돈을 벌어들이는 것이지 사람이 돈을 벌어들이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만큼 돈 없는 사람은 엄두도 내지 못하는 일이다. 그러나 저저히 돈이 있는 사람이면 다 하는 것은 아니다. 악위차고 유별스럽고 두고도 살림의 시샘이 많은 여자들이 주로 한다. 한실댁과 용숙이 승강일을 하고 있는데 마당에서 남자의 기침소리가 났다. 흠 어르신 계십니까? 한실댁이 방문을 열어보니 기두가 우뚝 서 있었다. 나가시는가 봬 어서 올라오게 날씨가 춥제 인정스럽게 말을 한다. 기두는 아무 말 없이 대청을 거쳐 안방으로 쑥 들어왔다. 무심코 들어온 그는 용숙을 보자 다소 어색한 몸짓을 한다. 젊은 여자라 좀 내외를 하는 모양이다. 앉게 기두는 슬그머니 앉는다. 바다 냄새가 풍겨왔다. 여문아 그 단물 펄펄 끓이서 가져오너라. 단물은 감주에 경상도 방원 이라고 합니다. 방문 밖을 내다보며 한실댁이 이른다. 아닙니다. 그만 두시이소. 안 먹으랍니다. 와 지붕인데 좀 맛이 보지 단거 좋아 안 합니다. 그러자 용숙은 마음이 급한 듯 대구 많이 잡힙니까? 묻는다. 이러나 저러나 대구 타령이다. 금년에는 좀 날씨입니다. 무뚝뚝 부뚝뚝한 대답이었다. 날씨가 찝어서 고생 이제. 한실댁은 마치 아들 자식을 대하듯 그를 바라본다. 고생 안 하고 밥 먹고 삽니까? 역시 부뚝뚝한 대답이다. 김약국이 용란을 기두에게 시집 보내려 한 일을 한실댁은 훨씬 훗날에 알았다. 용란이 시집 간 뒤의 일이다. 그것도 영감에게서 또는 용빈으로부터 들은 것은 아니었다. 기두 아버지 서영감 입에서 난 말을 용숙이 듣고 와서 한실댁에게 전했던 것이다. 그 말을 들었을 때는 이미 용란은 출가했던 것이다. 한실댁은 서운했다. 그 일을 자기는 모르고 있었다는 데서 온 서운함이 아니었다. 좋은 사람을 잃었다는 생각에서다. 전부터 기두의 사람 됨을 믿고 있었던 한실댁은 사위가 될 뻔했던 그에게 한층 더 친밀감을 가지게 되었다. 물론 용란에게는 과오가 많고 현재 불행하기 때문에 기두라는 사람이 더욱더 아쉬웠는지 모른다. 서씨 용숙은 상냥스럽게 부른다. 기두는 용숙을 희끗 쳐다보았다. 달가워하는 눈치가 아니다. 대구 좋은 것 나가들랑 열댓 보내주이소. 지금 어머니한테 이야기했습니다. 기두는 묵묵부답이다. 참 고집도 한실댁이 질 모양이다. 알쟁이만 골라가지고 우리집에 보내소. 알았지요. 기두의 대답이 없는 것을 본 용숙은 명령적인 어조로 거듭 말하였다. 기두는 오래전부터 김약국집에 드나들고 있었기 때문에 집안 사정이나 용숙의 못된 성격도 잘 알고 있었다. 자기 위엔 사람이 없는 듯 거만하고 자신이 만만한 그 여자를 기두는 아니꼽게 보았다. 그리고 친정 것이라면 쌀 한 톨이라도 알겨내는 용숙을 남의 집 일이나마 귀심하게 생각했다. 참 어머니 요새는 용란이가 집에 안 옵니까? 확실히 악의적인 수작이다. 기두에게 농갈치는 것이 분명하다. 용란의 말이 나오자 기두의 이마빼기에 힘줄이 불끈 솟았다. 한 달포 동안 안 온다. 기두가 있으므로 예사롭게 꾸미며 말을 하기는 했으나 우라가 발끈 침인다. 사흘이 멀다고 보따리를 싸가지고 오는 용란을 그때마다 달래어 보내긴 했으나 치근하고 불쌍하여 몇 번을 울었는지 모른다. 사위 연하기는 성적 불구자였다. 육체적 결함으로 그렇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그는 아편 중독자이기도 했다. 말을 삼가지 못하는 용란은 한실댁에게 남편의 비밀을 다 까놓았던 것이다. 딸 살릴라꼬 양념단지가 열두 개란 소문이 났는데 못삶은 어짜지요? 용숙은 또 노닥거린다. 큰딸은 아버지 사랑을 못받아 그것이 불쌍하여 간지를 얹어 시집을 보냈고 용란이는 허물 있는 자식이라 소문대로 양념단지를 열두 개 넣었을 만큼 빠지는 것 없이 갖추어 시집을 보낸 것이다. 그것조차 지내놓고 보니 흉어물이 되는 것이다. 못살기는 와 못살아 다 지 본복대로 살지 너하고 바꿀라카나 용란의 말만 나오면 한실댁은 화를 내었다. 전 갈랍니다. 나중에 어르신 들어오시면 다시 오겠습니다. 기두는 벌떡 일어나더니 용숙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나가버린다. 흥! 사람이 와 저 모양 있고 능구렁이 같구만. 니는 세상에 좋은 사람이 없더라. 한실댁은 노여워서 눈을 부릅든다. 김약국의 딸들 제 3장 두 번째 이야기 주판질입니다. 김약국 자 술잔 받으시소. 정국주는 잔을 돌려주고 술을 따랐다. 초정월 장지문 밖에는 두터운 햇볕이 얼어붙은 땅을 녹이고 있었다. 건너편 뚝지에서는 아이들이 연을 올리고 있었다. 바람은 부드럽고 바다는 고요하다. 김약국과 정국주도 설빔 차림으로 술을 나누고 있었다. 김약국은 노방주 바지저고리에 은단추를 단 은색 공단 마고자를 입고 있었다. 정국주는 명주 바지저고리에 호박 단추를 단 갈색 마고자를 입고 있었다. 검붉은 얼굴이 더욱 검붉어 보인다. 방에는 어해도 한 폭이 걸려 있었고 손질 잘한 귀목 문갑 위에 문서와 책이 가지런히 정돈되어 있다. 김약국의 옷차림과 마찬가지로 단정한 그의 방이다. 김약국 말을 하시오 눈 가장자리가 불그레하다. 김약국은 얼근히 취했다. 소청이를 알지요. 개기름이 번드르르 흐르고 있는 정국주의 얼굴이 벙실 벌어진다. 소청이라니 허참 능청을 떨지 마소 김약국은 들고 있던 술잔을 입으로 가져간다. 그는 기생 소청이를 알고 있다. 통영바닥에서 기생 소청이를 모르는 사람은 별로 없다. 얼굴이 어여쁘고 맵시 좋고 춤 잘 추는 소청에게 반한 남자들은 많았다. 김약국이 소청이를 눈여겨본 것은 지난 봄 정국주 생신 때 초대를 받아갔을 때다. 통영에 모모한 인사들이 모인 좌석에 소청이와 그 밖의 기생 몇 명이 불려왔던 것이다. 그 후 소청이는 길거리에서 김약국을 만나면 공손히 인사를 하곤 했다. 소청이가 김약국 때문에 상사병이 들었다는데 그 김약국 덜어 찾아가 보소 허튼 소리 마소 허튼 소리라니 아 내가 거짓말 하는 줄 아오 늙음하게 무슨 생심이오 늙다니 세서방같이 젊은데그로 한창 오입개라 할 나이지 코나는 딸자식이 있는데 그 말은 그만둡시다 키들이 무서워서 장 못 담글까 자식들은 다 직장 만나서 삶은 그만이고 우리는 우리대로 살고 볼 일이지 안 그렇소 김약국 대체 김약국은 무슨 재미로 사요 1년 12달 방구들만 지키고 앉았으니 방구들 지키는 재미로 살지요 쓸쓸하게 웃는다 허참 그 암마해도 김약국은 양기가 모자라는 모양이오 좋은 약도 많이 묵었을 낀데 와 그럴꼬 김약국은 다시 술잔을 들었다 계집이 먼저 꼬리를 치고 환장을 하는데 사내 대장부가 모르는 체 하다니 고자가 아니고서야 어디 김약국은 그만 껄껄 웃어버린다 소청이는 지 가진 것이 있겄다 돈이 들 오입인가 여염집 계집하고 달라서 감칠맛이 있고 오죽 보호 비위를 잘할까 김약국은 담배 한가치를 뽑아 불을 붙인다 과거에도 김약국에게 반한 여자들은 많았다 약국을 하고 있을 무렵 이렇다 할 병도 없이 진맥하러 오는 여자들은 대개 김약국을 마음에 둔 여자들이었다 그들 중에는 심지어 유부녀까지 한 사람이 있었다 그러나 김약국은 한 번도 마음이 동한 일은 없었다 그러던 김약국이 가끔 소청이를 생각하게 되는 것은 무슨 까닭인지 그 자신도 알 수 없었다 그런 농은 그만두시고 내 정의나 들어주소 김약국은 한참 너절하게 늘어놓는 정국주의 말허리를 꺾었다 무슨 청이요 해 퍼졌던 정국주의 표정이 눈으로 모인다 돈 좀 돌려줄 수 있을는지 뭐에다 쓰려고 배 두 척 살까 싶소 있는 배는 어쩌구 그거는 거리선 아니오 거리선이란 돛을 단 작은 나무배를 뜻합니다 그라믄 기관선을 살까 싶소 대구리 어장이라 함은 80마력 정도의 100톤급 이상 기관선이 먼 바다까지 나가서 바다 밑을 싹 쓸어올리는 자버어로를 말한다 규모가 크기도 하거니와 한 척의 가격이 엄청나게 고가이므로 막대한 재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면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사업이다 대구리 어장을 할라는 거 아니오 모구리 어장을 할 생각이오 여기서 모구리는 잠수 잠수부를 뜻합니다 잠수 어업이면 다 같은 기관선이라도 소형의 것으로 족하다 김약국은 현대의 정치망 어장을 두 군데 가지고 있었다 하나는 지도에 있는 북해도식 계량 대모망으로 상당히 규모가 크다 부설하는데 5천 가마의 자갈이 들었고 큰 거리선이 세척 그리고 어로 종업원은 40명 가까이 되며 주로 대구 삼치 방어 갈치 참치 따위를 잡고 있었다 하나는 한산도에 있는 소대망이다 폐강망보다 규모가 작은 이 소대망은 주로 멸치잡이를 했다 시설이나 규모가 작기는 해도 지도보다 오히려 어로 종업원들은 많았다 멸치를 삶아서 말리는 작업이 있기 때문이다 하필 와 모구리 어장을 할랍니까 외놈들 등살에 길게 해 묶었소 고기나는 목을 다 차지하고 앉았는데 그라믄 여기 어장을 집어치우겠소 아니 그건 그만둘랍니다 차차 형편 봐서 처리하기로 하고 모구리배나 제주도에 보내서 폐지나 파볼까 폐지는 폐주의 사투리로 조개 관자를 뜻합니다 정국주는 한참 동안 생각에 잠긴다 그는 마음속으로 주판을 놓고 있는 것이다 이럴 때 그의 지능은 민화라고 치밀해진다 얼마쯤? 정국주는 아까와는 딴판으로 지극히 사무적이다 오천원쯤 오천원! 정국주의 안색이 좀 변한다 오천원이라면 논 칠팔십 맞이기 값이다 논문서를 잡혀도 좋소 음 음 우리 새 논문서 잡을 것 있소 돌려주지요 마음속의 주판질이 다 끝난 듯 정국주는 쾌히 응락을 했다 고맙소 김약국의 대답은 담담하다 그들은 다시 술을 붓고 술잔을 들었다 누가 그 안을 냈소? 내 생각이오 허 김약국은 사업엔 무심한 것 같더니만 실상 그렇지도 않구마 군뱅이 구불재주 있다 하지 않소 하하 하하 하긴 그래 그런데 이번에는 내가 청이 하나 있는데 조정월부터 청의 품아신가 점잖게 웃는다 중구 영감 큰아들 있지요 그 의사 노릇하는 아이 말이오 아 정윤이 말인가요 그렇소 지금 진주에 있다믄요 진주도리병원에 있지요 정국주는 흉터가 간 윈입술을 한 번 빨고 앞으로 다가앉는다 김약국 우리 큰아이하고 어떻겄소 김약국은 다소 놀란다 정국주는 또 한 번 입술을 빨고 김약국은 어떻게 생각하오 내가 어떻게 생각하다니요 어떻게 생각한들 무슨 소용이오 그 형님이 알아서 할 일이지요 그분 고집은 유명하지 않소 흥 김약국의 고집은 어떻고 그 양반이 내 말 들을 사람이오 에 그건 그렇고 없는 집에 출가시켜 뭐 할랍니까 완연히 회피한다 사람만 출중하다믄야 있고 없고가 문제 되겄소 사람이 미천이지 흥 이 양반이 왜 이래요 아주 접사돈이 될라는구먼 김약국은 눙쳐버리고 말려한다 기왕이면 그게 더 좋지요 아들 사돈 딸 사돈 하하하하 그 애의 형편이 자아랑 말이 아니라 우리 큰아이도 그만 하믄 달라는 사람이 함 많아서 고를 수 없을 지경이지만 누구의 딸이라고 김약국은 빅 웃는다 그야 정국주 딸이믄 니가 마다하겄소 하하하하 김약국은 술맛이 떨어졌다 뽐내는 정국주의 꼴도 아니꼽지만 돼지도 않을 혼사 이야기를 하니 골치가 아프다 중구 영감이 정국주를 멸시하는 것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용빈과 홍섭의 문제만 해도 늘 못마땅히 여기고 있는 것이다 정국주는 몸이 달아 한참 이야기를 하다 슬쩍 말을 돌린다 올봄에는 서울 아이들도 졸업이니 가을에 혼사를 해야 걷고 김약국은 의당 그렇게 될 일이나 뭔지 석연치 않은 마음이다 서문고개에 해가 설핏했을 때 거나하게 취한 정국주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김약국은 정국주를 배웅하기 위하여 대문 밖까지 나갔다 정신이 멀쩡하면서 공연이 휘청거리는 정국주를 슬며시 바라보고 있던 김약국이 고개를 휙 돌렸다 치맛자락이 팔랑했던 것이다 느티나무 뒤에 보따리를 늘어뜨린 하얀 손이 보인다 그는 정국주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급히 사랑으로 들어가 버린다 비밀 음력 음력 보름을 지낸 용빈은 서울 갈 날도 얼마 남지 않았으므로 태윤을 한번 만날 겸 동문 밖에 간다 하며 집을 나섰다 검정 세로 두루마기에 검정 구두를 신은 용빈의 후리후리한 모습은 소청하였다 우편국 앞에까지 온 용빈은 편지를 붙이려고 그곳으로 들어갔다 아 순자 머리를 동그랗게 말아올린 여자가 돌아본다 용빈아 그쪽에서도 반갑게 불렀다 편지 붙이러 왔나 음 너도 순호가 아버지한테 꾸중을 듣고 그냥 가버렸단다 그래서 속옷 붙여주려고 순호는 그의 동생이다 부산에서 중학을 다니고 있었다 올해가 마이구나 별일 없었니 용빈은 순자의 안색을 살핀다 미소를 짓고 있다 조심스럽고 겁먹은 눈이다 올해 졸업이구나 음 얼마나 좋겠노 시원하겠지 졸업하면 곧 결혼한다 카대 어떻게 될지 그들은 나란히 우편국에서 나왔다 마침 장날이라 거리는 혼잡을 이루고 있었다 용빈은 사람 속을 헤치고 나가면서 순자의 손을 꼭 잡았다 그리고 순자야 신중한 어조로 부른다 순자는 지레 겁을 먹은 듯 손목을 움츠렸다 용빈은 그의 손을 놓아주었다 하려던 말도 그냥 삼켜버렸다 그를 괴롭힐 수가 없었다 지금 어디 갈라고 발끝을 내려다보며 순자가 물었다 큰아버지 큰아버지 내게 순자의 한쪽 어깨가 꿈틀하며 솟았다 나 나는 집으로 가야지 순자는 얼굴을 들고 억지로 웃으려고 했다 그러나 웃음이 되지 않고 거의 울쌍이 되고 말았다 용빈은 그 얼굴을 오래 바라볼 수가 없었다 용빈은 그 얼굴을 오래 바라볼 수가 없었다 태윤은 용빈을 보자마자 놀린다 싱겁기는 큰아버니는요 장에 가셨지 참 오늘 장날이더군요 큰아버지는 일하시고 응 귀찮아하시니까 나중에 나오시면 인사할래요 용빈은 방으로 들어갔다 내가 갈 때마다 예배당이더군 매일 나가나 용빈은 그저 웃기만 한다 열심히구나 오빤 몹시 여의셨어요 고민이 많으신가 보죠 용빈은 의식적으로 화재를 돌린다 이발을 해서 그렇겠지 태윤은 얼굴을 쓸어본다 오늘 밤 누굴 만나는군요 만나면 만났지 그렇다고 이발을 하나 괜히 신경쓰지마 왜 기름 안 바르셨어요? 이발소에 기름 기분이 나빠서 흠 큰아버지를 닮아서 오빠도 까다롭군요 그것도 까다로운 것 중에 들어가나 그럼요 남성이 그러면 싫어요 신경이 굵어야죠 허허허 허허 전도부인께서 나에게 설교신가 또 그 소리 아부지는 까다롭기보다 멋을 아는 분이지 그러나 곧고 가장 남성다운 성품이라 생각하는데 허허허 허허 그래서 오빠도 그렇단 그 말씀이죠 그렇다고 자부하면 안되나? 허허허허 또 생활의 질서론이 나오겠네 이성적이고 냉철해야 하고 그럼 이성적이고 냉철해야지 덮어놓고 덤비는 호골형은 현대에 있어선 못써 옛날 옛적에 활 쏘고 싸우던 시절의 영웅이란 말이야 결국 패주하는 영웅이지만 허허허허 그건 그렇고 홍섭이는 서울서 안 왔다며 온다더니 안 오는군요 용빈아 예 너 정말로 홍섭이를 좋아하나? 좋아해요 도리어 그럴지도 모르지 뭐가요? 너처럼 개성이 강한 여자는 반대로 약한 남자에게 끌리는 홍섭이는 약하지 않아요 헤헤 좋으면 곰보도 보조개로 보이고 찰름바리도 춤추는 것처럼 보이는 법이야 어머 오빠가 그렇군요 태윤은 쓰게 웃는다 내 경우와 네 경우는 다르다 인간성이 문제야 홍섭이는 너무 냄새가 난다 무슨 냄새? 예수쟁이 냄새 용빈이한테는 그 냄새가 없는데 동생이니까 그렇죠 그 말 대답은 하지 않고 냄새를 피우면 진실성이 감소되는 거야 냄새가 나지 않을 때 자연스러워 지는 거지 예수쟁이도 말이야 그건 오빠가 잘못 보셨어요 홍섭이는 독실한 신자예요 독실하다는 그게 냄새거든 그런 모순이 어디 있어요? 독실이라는 것은 독실이라는 것은 요새 보니까 고정된 어느 형이더군 마음이 아니라 어느 형식이더란 말이야 특히 예수쟁이들에게 있어서 모르겠어요 오빠가 자꾸 그렇게 말하면 나도 역으로 나가고 싶어요 그럼 지금까지의 말이 다 역으로 한 거군 정직한 고백이다 용비는 픽 웃는다 정말 모르겠어요 어릴 때처럼 저의 신앙도 순수하지 못한가 봐요 용비는 가볍게 한숨을 쉬었다 그것이 진실이다 어때? 예수쟁이들의 외침 같지 않나 그러나 내가 말하려는 것은 진실을 의심하는 과정이 진실이라는 말이다 뭐 하긴 이것도 누군가가 한 말을 내가 자용했지만 공명하니까 말이야 오빠는 그럼 자기 자신의 반신론에 대한 신념도 없이 크리스천들을 공격하는군요 그렇다 이 세상에 의심스럽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러면 저렇고 저러면 이렇고 그럼 진실은 없군요 진실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과정이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현실은 신보다 우리에게 가깝고 진실에 가까운 거야 오빠야말로 공식적이로군요 말로나 생활로 표현되지 않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즉 신비라는 것 말이지 그래요 오빠는 죽음을 생각해 보셨어요? 생각해 보았지 용비는 빙글에 웃는다 무섭더군 무섭더군 그러나 네가 말하는 하나님의 힘을 빌리고 싶지는 않더군 일찍이 그 어느 누가 죽음에서 구원을 받았느냐 말이다 너희들의 하나님인 그리스도도 못 박혀 죽지 않았느냐 말이다 모독이에요 불쾌한 말이로군 너는 그를 신격화하지만 난 그를 인격화하거든 그는 그 시대에 있어서 가장 지혜롭고 위대했던 사람이야 하지만 우리 세대의 사람은 아니야 역사 속의 인물로서 이젠 사라진 인물이란 말이야 아니에요 지금 현재 나는 그분의 지배를 받고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용비는 단호하게 말하였다 하! 천만의 말씀 너는 그를 신격화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약한 인간들의 지배를 받고 있다 그의 권위를 빌려서 인간들을 지배하고자 한 자들에게 너는 우롱을 당하고 있다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우리들은 현실 속에서 잘 사는 일 그것을 믿으리라는 거다 출세하고 돈 벌고 예쁜 색시 얻는 일이죠 뭐 용비는 웃음의 말로 넘기며 화제를 끊으려고 했다 그러나 태윤은 그 화제를 물고 늘어졌다 그는 열렬히 자기의 소신을 피력하고 조선의 청년들이 무기력하다고 통박하며 특히 기독교인 청년들이 소극적이며 자기 보신책을 꾀하고 경박한 서구식 풍조를 따르는 습성에 대해 비분 관계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홍섭을 싸잡아 욕설을 퍼부었다 오빠 이제 홍섭이 말은 그만두세요 애정이란 모든 조건을 들어서 따지는 게 아니에요 느끼면 그만 아니겠어요 그리고 오빠가 교인들을 욕하지만 그건 편견이며 까닭 없는 감정이에요 그들은 언제나 일본 식민주의에 대한 항쟁에 앞장섰었어요 용비는 좀 골인한 모양이다 그러나 그는 곧이없 전 아까 오면서 순자를 만났어요 태윤은 갑자기 침묵한다 얼굴빛이 좀 변했다 왜 놀라세요 전 오빠의 애인을 비판하려는 게 아니에요 도리어 오빠가 미워요 결합될 수 없는 처지에서 순자에게 상처만 주는 거 아니에요 왜 결합이 될 수 없어 태윤이 목소리는 투명스러웠다 그럼 결혼하실 자신이 있으세요 결혼? 그까짓 형식이 무슨 필요야 그냥 사는 거지 다만 방법상 지금은 비밀이다 태윤의 눈은 어둡게 가라앉았다 순자는 태윤의 중학교 때 선배의 아내다 결혼 후 얼마 되지 않아 순자는 혼자 되었다 그의 남편은 만주로 갔다고도 하고 일본으로 갔다고도 했다 어디서 죽었다고도 했다 풍신대접 풍신대접 노를 젓는 작은 배 덴마 한 척이 통영항구를 향해 온다 야광충이 군집한 바다는 눈부시게 번득이고 있었다 섬들은 묵화처럼 어둡다 사내 아이는 노 끝으로 해파리를 떠밀어내고 다시 노를 젓는다 해파리는 바닷물보다 더욱 강한 인광을 발산하며 슬며시 밀려간다 영삼아 야 담배를 피우고 있는 기두는 아이를 불러놓고 말이 없다 입술에 붙은 담배 부스러기를 퇴퇴 뱉고 나서 니 한돌이를 봤다믄 야 여수서 봤신더 뭘 한다 카더노 배를 타는갑싶디 덕 뭐라고 하더나 김약국대 딸을 보느냐고 안 묻겠십니꺼 음 들으나 마나의 이야기다 영삼이 영삼이 여수에 있는 어미를 찾아갔다와서 어장막에 퍼뜨린 소문과 별로 다를 것이 없다 육지에 내린 기두는 배를 돌려보내고 명점골로 향하였다 오빠 이사옵니까 집에서 물동이를 들고 나오던 누이 기순이가 반색을 한다 음 물 지르러 가나 야 좋은 물 지르러 갑니다 그러고 보니 2월 풍신제의 계절이다 기순이는 물동이를 함들거리고 또리끈을 입에 문채 종종걸음으로 가버린다 집으로 들어간 기두는 아버지 올라오셨습니까 마당에 선채 묻는다 서영감은 방문을 열고 내다보며 좀 할 의논이 있어서 올라오니라 늙었으나 기두처럼 몸도 건장해 보이고 얼굴도 큼지막하다 그러나 어딘지 좀 음흉스러워 보인다 기두는 신발을 벗고 방으로 올라갔다 다름이 아니라 기순이한테 혼인 말이 있는데 그래 너는 어쩔라카노 기두는 묵묵부답이다 다 다 큰 아는 계집 자식을 남이 찾을 때 치아 버려야지 물대를 놓치면 되겄나 너도 벌써 스물일곱인데 자식 볼 때도 됐고 자일피일 하다가 옳은 사람 못 만나면 어쩔꼬 기두는 한숨을 푹 쉰다 기순이를 먼저 보내시소 오래비가 장가를 안 가는데 동생을 보내 기순이가 가고 남은 집안 살림은 또 누가 하노 그 문제만은 기두도 난처하였다 이거는 내 생각이다마는 그 김약국 댁에 넷째 딸 말이다 용옥이 말입니꺼 인물은 좀 못해도 살림꾼으로는 그 전이가 좋을끼다 지체를 보면 그댁하고 우려하고 혼인상대가 안 될끼다마는 뭐 그쪽에서 먼저 한 말도 있고 김약국 성질에 다시 말을 하지는 않을끼다 그러니 니만 좋다 카믄 내가 가서 말을 해볼란다 뭐 부자겄다 천인은 그럴 수 없이 야물겄다 노수싸 짊어지고 팔도강산을 댕기도 그만한 며느리감은 없을끼다 좀 두고 봅시다 기두는 슬그머니 일어섰다 바빠서 가볼랍니다 아 저문데 그만 자고 가라 뭐 아닙니다 배를 기다리라 해놉니다 기두는 거짓말을 했다 혼산말이 귀찮기보다는 그는 왜 그런지 아버지에게 정이 들지 않는다 집에 있기가 싫은 것이다 거리로 나온 기두는 술집에서 술을 몇 잔 들이켜고 간창골로 발을 옮겼다 자네가 웬일고 이 밤에 기두가 들어서자 한실댁은 몹시 당황하였다 마루에 용란이 와서 우두커니 앉아있었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아도 울적한 속에 술이 들어갔고 또 장본인인 용란을 만나게 되니 기두는 열이 머리 끝까지 바싹 올랐다 술 좀 마시심더 기두는 입김을 훅 뿜으며 용란과 반대편 마루에 털썩 주저앉았다 서씨도 바람밥 얻어먹으러 왔는가 봐요 제법 존대를 하느라 한 말이었으나 용란의 어투는 전과 조금도 다름이 없다 풀이 죽기는 커녕 오히려 장난스러운 표정이다 술주정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에서 찾아온 기두는 도리어 주춤한다 한실댁도 이 속알머리 없는 년이 싶어 안절부절 못한다 집안은 재산날처럼 두신두신 했고 전등이 뜰을 환하게 비춰주고 있었다 바람 올리십니까 응 오늘 풍신 대접을 했다 음력 2월 초하루 새벽에 풍신이 내려오면 스무날 새벽에 올라가는데 아흐란날 열 나흔날 열 아흐란날 이 중에 어느 날을 택하여 풍신제를 올리기 때문에 각각 풍신제를 하는 날은 일정치 않았다 자네 나물 좀 자실란가 아니오시다 저녁 묵고 왔신더 염치채리지 말고 묵어서 야 용란은 생글생글 웃으면서 또 말을 거들었다 기두는 실눈을 뜨고 용란을 쳐다본다 흰 숙수저고리에 수박색 인조치마를 입고 있는 용란은 아무래도 후줄근한 모습이 아닐 수 없다 손가락에 끼고 있는 닷돈 중 금가락지만은 찬란하였다 그 고양이 눈알 같은 눈동자와 마찬가지로 용란아 니는 제발 방에나 덜 앉아 있으라모 참다 못해 한실댁이 눈을 흘긴다 어떠십니까 동도깨비 동무 아닙니까 한실댁은 어이가 없어 입을 다물었고 기두는 쓴웃음을 띈다 내가 어릴 때 한돌이하고 새터 강변에 안 가십니까 그랬더니 그때 서씨가 굴을 따주대요 어장 애비가 될라고 그랬든지 굴이 붙은 바위를 참 잘 찾아내대요 동도깨비 동무라는 것은 실없는 말이다 용란이 옌일곱대 기두는 열서너살난 소년이었다 그러나 아버지가 일보는 주인댁 딸이라 하여 그가 조르는 대로 바다에도 데리고 갔고 산에도 데리고 갔었다 그리고 날이 저물면 용란을 집에까지 업어다 주곤 했었다 그때마다 한돌이는 졸졸 따라다녔던 것이다 아이 대갈통만한 개조개를 따주니 생각납니까 용란은 기두에게 묻는다 기두는 멍하니 용란을 쳐다보고 있을 따름이다 기억이 나지도 않거니와 한돌이의 이름을 거리낌 없이 꺼내는 용란의 정신 상태를 이해할 수 없어서 기두는 괴로웠다 그 개조개를 집에 와서 용숙이가 깠는데 아 세상에 그 속에 손톱만한 새끼조개가 들어 아니십니까 우찌 불쌍한지 한돌이 하고 갯문까지 가서 물에 넣어 주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철도 없었지 3대 9년 묵은 이야기를 새삼스럽게 한실댁은 무한해서 외면한 채 중얼거렸다 아 그런데 이 사람아 그나 집에 대구를 안 보냈다면서 예 와 그리 신신당부를 했는데 어장에서 바로 넘겼습니다 통영에 싣고 올 여가가 나야죠 가하는 날만 보고 야단을 안하나 와 그리 욕심을 부립니꺼 그래도 이 사람아 여자가 혼자 살라 카믄 예사로 해서 사나 기두의 말에 동감하면서도 한실댁은 용숙을 감싸준다 말이 모그리 어장을 하겠다 카던데 그게 정말인가 뭐 어르신께서 그 말씀을 하실디도 뭐 할라고 피까지 내서 그러는지 내 삶 모르겠다 그만 하든 어장이나 하면 될 낀데 뭐 그리 어장을 할라 카면 멀리 가겄네요 또 용란이 나섰다 제주도 방면으로 가야 할깁니다 기두는 앞을 바라본 채 용란에게 대답을 준다 스씨도 갈기요 아직 모르갔소 대문이 비걱걱 열린다 우슨두슨 한다 용욱이가 왔나 한실댁이 목을 뽑는다 야 용옥이와 용해 그리고 함지를 인 여문이가 들어왔다 용옥은 기두를 보자 주춤하고 섰다가 여문이와 같이 부엌 쪽으로 들어가 버린다 엄마 용해는 기두를 보고 빙긋 웃었다 우야 생이 있더나 응 그들은 바람밥을 날라다 주고 온 길이다 생이가 남물이 싱겁다 하대요 싱겁기는 탓을 해야 속이 편하지 용혜야 니는 이제 자거라 저물다 기두가 일어선다 가볼랍니다 어르신 안 계십니까 어디 가셨는지 아직 안 오시네 한실댁은 사랑을 힐끗 쳐다본다 불이 꺼져 있었다 바람밥도 안 먹고 갑니까 용란은 옷걸음으로 코를 닦으며 힐끗 쳐다본다 기두도 그를 강한 눈초리로 쳐다보았다 요조 숭녀 기두가 가고 난 뒤 한실댁은 용란을 우두커니 바라보고 있었다 아까 기두 앞에서 종알거리던 생각을 하면 한 차례 쥐어박아 주고 싶은 심정이나 영감이 돌아오기 전에 용란을 달래어서 돌려보내야 했다 용란아 가자 아부지 오시기 전에 나랑 가자 한실댁은 일어섰다 안 갈라요 안 가면 어쩔 거고 밤낮 두드리 패고 내삭 안 갈라요 아이고 내가 이날까지 난 못할 짓 아닐 것만은 무슨 애군이 이리 많은 거 한실댁은 운다 용란은 멍청이 서서 하늘만 바라본다 가자 죽으나 사나 가야제 한실댁은 코를 풀고 멍멍한 소리로 말하며 마당으로 내려와 용란의 손을 잡았다 눈물을 짜고 달래면 또 따라 나서는 용란이다 용란은 보따리를 끼고 집을 나섰다 어두운 골목을 빠져나와 그들은 서문고개를 넘는다 물깃는 처녀 각시들로 밤길은 어수선하였다 보따리를 겨드랑이에 끼고 우죽우죽 따라가는 용란의 모습은 염소처럼 순하고 어지러워 보인다 용란이 친정으로 올 때마다 이 고개를 울먹울먹 넘어가는 한실댁은 양지기만 같았다 대밭골을 지났다 인적은 끊어졌다 밤은 괴괴하니 사방에서 스며들었다 그들은 서편 다리를 건넜다 다리 밑에는 마침 들물때라 그득히 밀려올라온 바닷물이 방천을 찰싹찰싹 치고 있었다 그림자 두 개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물 위에 흔들린다 어무이 와 저번 때 말입니더 연하기가 어찌 뚜디리 패든지 용숙 생이집에 도망을 안 가십니꺼 밤입니더 가니께 가니께 동웅이가 아프다 카면서 의사가 와이십이더 나보고 동웅이가 아프다는 말 안 하던데 아프다카는 아는 자고 그 의사는 술을 마시고 이십이더 나보고 동웅이가 아프다는 말 안 하던데 아프다카는 아는 자고 그 의사는 술을 마시고 이십이더 술을? 술을? 야 밤늦게 오라 했으니 미안해서 대접을 한거지 예사롭게 말했으나 한실댁의 마음은 심상치 않았다 혼자 사는 과부집에 와서 밤늦게 술을 마시다니 한참 가다가 용란은 어무이 하고 또 불렀다 와 내사 정말 못살겄십니더 부모들은 연아기를 사람으로 보는 줄 압니꺼 동생한테 개맞듯 맞으십니더 못나나 잘나나 형인데 그럴 수가 있나 돈을 훔쳐내다가 안그랫십니꺼 정말 못살겄십니더 사는대로 살아봐라 설마 하지만 아무런 희망도 없는 용란의 전도였다 본인이 그 비극을 뼈저리게 느끼지 못하는 만큼 그것을 보아야 하는 한실댁의 마음은 아프다 도로골 깊숙이 큰 대문 앞에서 모녀는 걸음을 멈추고 서로 바라본다 아가 한실댁은 이마 위에 흘러내린 용란의 머리칼을 쓸어올려 주면서 바느질거리는 아이 시켜서 보내라 그라고 빨래할 것도 보내라 해서 보내줄 거마 한실댁은 소매 속에서 손수건을 꺼내어 코를 푼다 어서 들어가거라 반쯤 열린 대문 안으로 용란을 떠밀어 넣는다 그리고 가만히 귀를 기울인다 아 처녀의 어디 갔다 인자 오노 연아기의 목소리다 시끄럽다 아가 어서 방에 들어가거라 시어머니의 목소리다 한실댁은 돌아섰다 그리고 누가 나와서 보기나 하듯 종종걸음으로 자기의 그림자를 밟으며 골목을 빠져나왔다 대박골로 되돌아온 한실댁은 아까 용란에게 들은 말도 있고 하여 용숙이 집 앞에 서서 대문을 흔들었다 용숙아 아무 대답이 없다 자아나 자아나 집안은 괴괴하다 용숙아 가려다가 다시 한번 대문을 흔든다 이 야밤맨 누구? 어 네 밤 가는 줄도 모르는가베 용숙이 하고 의논이 맞은 할멈이 중얼중얼 시부렁거리며 나온다 아이고 간창골 마래님 대문을 연 할멈은 넉장거리를 할 듯 놀란다 벌써 잡낼까? 아 저 당황하며 어쩔 줄을 모른다 한실댁은 냉큼 집안으로 들어갔다 아 저 자아 와그랍니까 한실댁은 의아하게 할멈을 쳐다보다가 도로꼴에 갔다 오는 길에 용숙이를 좀 보고 갈라고 왔소 한실댁은 섬돌 아래 신발을 벗는다 아가 벌써 자나 그 순간 방문이 화닥닥 열렸다 용숙이 쑥 나타났다 그리고 방문 앞에 막아서며 밤에 오는 일입니까? 미처 비녀를 찾지 못했던지 머리가 풀어진 채다 도로꼴에 갔다 온다 2월 풍신제 물바가지 언다더니 날씨가 차구나 한실댁은 아무 생각 없이 방 안으로 들어갈 작정이다 그러자 방 안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나고 뒷문 열리는 소리도 났다 방에 누가 있나 한실댁의 얼굴이 파래진다 누가 방에 있단 말이요 용숙의 얼굴은 파르락 노르락 한다 지금 방에서 누가 나가는 소리가 나가기는 누가 나가요 별소리를 다 안해요 용숙의 말소리는 다소 떨려 나왔다 이번에는 뒤뜰에서 담을 뛰어넘는 소리가 쿵 하고 울려왔다 저 소리는 도둑놈이 같지요 얼마간 각오가 섰는지 용숙은 태어난 태도로 돌아갔다 어이구 한실댁은 두 손으로 얼굴을 쌌다 왜 이랍니까 야밤중에 동네 사람 듣겄어 동네 사람 듣겠다는 말에 한실댁은 그냥 대문 밖으로 쫓아 나간다 하 문 잠그소 용숙은 멍하니 서서 중얼거렸다 할멈은 허겁지겁 쫓아가서 대문을 잠그고 왔다 몰랐고 문은 열어줘서 이어 다녀 용숙은 섬돌 아래 침을 탁 뱉는다 아따 어떻습니까 친정 어무인데 무슨 승어물이 있겄어 쪼그라진 얼굴을 더욱 쪼그라뜨리며 야비하게 웃는다 용숙은 방으로 들어가서 흐트러진 이부자리를 밀어붙이고 쪼그리고 앉는다 탁 요조 승려가 따로 있나 남편이 있어 다 요조 승려재 뇌깔이며 사내가 남겨놓고 간 허리띠를 집어 돌돌 말아서 장롱 서랍 속에 넣는다 용숙의 집에서 쫓아나온 한실댁은 망짝골 굿바위에 올라가서 두 다리를 뻗고 울고 있었다 울음소리는 솔바람에 실려 멀리 사라진다 취중 지분의 향기가 그윽한 방에 앉아서 김약국은 술을 마시고 있었다 눈 가장자리가 불그스름하다 창밖에는 황혼이 깃들고 있었다 전등에 불이 켜졌다 구슬을 꿰어서 만든 전등갓이 요란스럽게 반짝거린다 소복을 한 소청이 무릎 위에 손을 얹고 김약국을 바라보고 있었다 여자의 얼굴은 열게 상기되어 앳되고 아름다웠다 오랫동안 그들은 말을 못했다 마음과 마음이 전달되는 차분한 침묵은 아니다 분위기는 왜 그런지 다소 성그럽다 소청이는 이야기의 실마리를 잡으려고 무척 애를 쓰지만 김약국의 싸늘한 이마와 눈에 자꾸만 마음이 걸려드는 것이다 영감님 이야기 좀 하시이소 김약국은 얼굴을 들고 물끄러미 여자를 바라본다 그렇게 통 말씀 없이 앉아계시면 서러운 생각이 듭니다 할 말이 있어야지 슬며시 담배를 꺼내어 문다 소청은 잽싸게 성냥을 그었다 그러나 김약국은 외면을 하고 자기 손으로 그은 성냥불을 붙인다 여자의 얼굴이 빨개진다 그는 무한함을 참고 잿더리에 성냥개비를 놓았다 나는 늘 혼자 있어 놔서 여자에게 무한을 준 데 대한 변명이다 여자 눈에 눈물이 글썽 돌았다 그는 고개를 푹 숙인다 김약국은 난초하다 허한 마음에서 소청이를 찾아오기는 했으나 남들처럼 농담을 할 줄도 몰랐고 애정의 수작도 서투른 그는 멍멍히 앉아있을 따름이다 거북하기 짝이 없는 대면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그보다 가끔 소청이를 생각해 보면서도 막상 찾아오고 보니 애틋한 정의이 솟질 않았다 상막하기 이를 데 없는 사랑방에서 혼자 견디어 배기던 김약국에게는 소청의 방한 분위기가 아주 부드럽고 아늑하였다 더욱이 풍정이 없는 한실댁만을 여자로서 대해온 그의 눈에는 소청이의 모습이 연연하고 아름답게 보였다 그런데 마음이 동하지 않는 것이다 이상하였다 그렇다고 해서 자리에서 뜨고 싶은 마음은 없었다 목욕탕에 가라앉은 듯 허황하면서도 움직이기 싫은 노곤한 기분인 것이다 영감님은 언제나 냉정하십니다 소청은 좀 대담해야겠다고 생각하였다 완곡하게 말하며 원심을 실은 눈을 세며시 들었다 김약국은 쓰게 웃을 뿐이다 조금 전에 원심은 원망하는 마음이란 뜻입니다 지를 찾아오실 때는 무슨 생각으로 오셨습니까 발이 절로 오더군 김약국은 비로소 허허하고 웃는다 소청이의 눈이 빛났다 참 말씀이 서툽니다 소청이가 보고 싶어서 왔다고 말씀하실 것이지 네 아무렴은 어떠나 신방에 든 새신랑처럼 이렇게 우두커니 거문고나 한국 탈까요 아니 그만두지 나는 그런 풍류는 몰라 영감님도 그라믄 어쩌란 말입니까 벙어리 노름을 하시자는 겁니까 술이나 마시게 김약국은 술잔을 내밀었다 한 잔 또 한 잔 소청이의 술은 세다 영감님 노는 여자에게는 사랑도 없고 절개도 없는 줄 아시오 저는 발자가 기박하여 화류계에 사는 여자입니다 그러나 이날까지 어느 누구에게도 마음만은 허락한 일이 없었습니다 절개는 구중궁골 속에만 있는 줄 아시오 이름 없는 노방초도 다 같은 여자 절한 몸이지만 마음만은 배고 같습니다 소청이는 주정 비슷하게 열기 띈 눈으로 김약국을 바라본다 옥루몽의 홍랑은 비록 기생의 몸이나 어느 요조 숙녀가 감히 그를 따를 수 있었겠습니까 영감님이 노류장으로 여기 찾아오셨다면 저는 돌아가시라고 할랍니다 김약국은 대답이 막힌다 나는 양창국 같은 호걸이 아닌데 한다는 말이 멋없게 되어버렸다 지도 홍랑이 같은 절색은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 먹기가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지요 생각하기에 따라 양갓집 교수처럼 쌍가마 꽃가마는 못할 망정 지도 영화를 누릴 수 있답니다 그러나 영감을 생각할 때 무슨 호강을 해보겠다는 마음은 없으십니다 영감은 노는 여자라고 천하게 보시고 괄씨를 하십니다 기생오입은 선비의 체면이 아이라고 생각하시지요 잘 알고 있습니다 소청은 훌쩍훌쩍 울기 시작한다 술은 이 여자를 대담하게 격렬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김약국은 우는 여자를 달래려고 하지도 않고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자작으로 술을 마신다 내가 언제 자네를 괄씨했단 말인가 김약국은 한참 만에 입을 떼었다 지 마음을 몰라주십니도 밤낮 주야로 생각하는 지 마음을 몰라주십니도 울지 말게 자, 술이나 부어 소청이는 훌쩍거리며 술을 붓는다 밤에 제법 깊어갔다 시중들던 계집아이도 자리에 들었는지 집안은 괴괴하였다 소청이 예 나인 몇인가 나이도 몰랐십니까 스물아홉입니다 음 식구는 아무도 마산에 형제들이 이십니다 그래 김약국은 술상을 밀어낸다 술이 과했나본데 밤이 깊었습니다 주무시소 김약국은 김약국은 조끼 주머니 속에서 회중시계를 꺼내어 본다 11시가 지났다 그러고 보니 저녁때부터 줄곧 술을 마신 모양이다 가실라고 그러십니까 소청의 눈이 긴장한다 가지 말까 김약국은 휘청거렸다 소청이 김약국의 팔을 잡는다 넘어지시겠네 김약국은 푹 쓰러졌다 소청도 따라 쓰러진다 김약국은 여자를 밀어내고 비스듬히 몸을 일으키며 고개를 흔들었다 음 술이 과했군 소청이는 얼른 술상을 드러내고 훔쳐내면서 주무시고 가시소 그는 송아 그림이 있는 이불장을 열고 양단 이부자리를 꺼내었다 말끔히 깔아놓고 소청이 돌아본다 김약국은 꼼짝하지 않고 있었다 소청이는 좀 망설이다가 손을 뻗쳐 김약국 조끼 단추를 잡았다 김약국은 그 손을 착 뿌리치면서 내가 벗겠다 매물스럽기도 이튿날 아침 늦음하기 잠을 깬 김약국은 옆에 자리가 비어있는 것을 보았다 소청이는 벌써 일어난 모양이다 음 술이 과했구나 그는 부스스 일어나 옷을 입고 모자를 눌렀었다 세수도 하지 않은 채 소청에게 간단한 말도 없이 밖으로 나섰다 낙성식 새로 모은 배에 낙성식이 있는 날이었다 죽이 끓는가 밥이 끓는가 응 나가보시기나 했음은 한실댁이 혼자 몸이 달아서 왔다갔다 하며 좀처럼 입 밖에 내지 않는 영감에 대한 불만을 표시했다 의논도 없이 모구리 어장을 한다고 정국주에게 막대한 빚을 내어 일을 버려놓고는 그 모든 후사를 서기두에게만 밀어붙이니 참을성 있는 한실댁도 딱하고 답답하였던 것이다 오늘만 해도 배에 낙성식을 보는 큰 일을 앞에 놓고 김약국은 사랑에서 나타나지 않았다 고사는 서영감이 지내기로 되어 있으나 그래도 주장은 영감이 아니냐 싶은 것이다 현장에서 돼지 몇 마리를 잡기로 되어 있고 기두가 쫓아다니며 이것저것 주선하고 있으나 집은 집대로 눈코 뜰 사이 없이 바쁘다 고사 음식은 모조리 집에서 장만하여 내보내야 했기 때문이다 용옥아 동문밖 큰 어무이가 안 오시네 웬일일꼬 그러기요 아시고 계실긴데 설마 오시겠지요 용옥은 일손을 멈추지 않고 대답한다 아주머니도 안 오시고 용숙의 말은 들먹이지도 않았다 그 일이 있은 후 용숙은 친정에 발을 딱 끊었다 대하기가 민망스러웠던 모양이다 정국주 집에서 정종을 두 말 보내오고 도로꼴 용란의 시가에서도 갈비 한 짝을 보내왔다 그러나 사위도 딸도 오지는 않았다 그것만은 다행이라 한실댁은 생각하였다 큰일을 치릴 때마다 이렇게 집안이 외로워서 한실댁의 푸념도 무리가 아니었다 일하는 사람들은 많아도 모두 남이요 의논할 사람은 용옥이 혼자뿐이니 그럴 수밖에 딸자식이라도 많아서 사위들이나 봄은 외롭지 않을 줄 알았는데 정말로 뜻대로 안 되는구나 요즘 와서 홈쌍 늙어버린 듯한 한실댁을 바라보며 용옥은 인자 서울생이가 졸업도 하고 괜찮을깁니다 가드리사 어디 여기서 살 것까 학교 졸업을 한 용비는 봄에 집에 잠시 다녀갔다 서울에서 학교에 취직이 된 때문에 그는 곧 올라갔으나 어쩐지 가을의 혼인 문제에 대하여 말이 없었다 홍섭이도 졸업을 하였으나 고향에 내려오지는 않았다 한실댁은 용빈의 태도가 궁금하고 영감이 아무 말도 하지 않는데 불안을 느끼고 있었다 어머니 대박골 생이집에서 여문이가 돌아왔다 동훈이 내가 왔나 한실댁의 표정이 굳어진다 아니요 할매가 그러자 바구니를 인 용숙이 집 할멈이 들어선다 얼마나 바쁩니까 한실댁은 당황하며 할멈의 얼굴을 피한다 동훈이 엄마가 바빠서 지를 가라 갑디다 이거 과일입니다 갖다 드리라 해서 와십니다 늙은 사람이 덕이를 보냈지 말소리가 까칠하다 한실댁은 저도 모르게 할멈의 비위를 맞추고 있었다 덕이는 없습니다 어디 가고 벌써 나갔습니다 네 보냈지요 뭐 적은 식구에 할 일이나 있습니까 배짱이 맞아서 지랄 잘한다 가시나 까진 내쫓고 한실댁은 할멈의 상판이 보기가 싫었다 그러나 참는다 자 저기 마리에 가서 앉아서 떡이나 묶어 가서 뭐 바쁜데 그만 갈랍니다 구미가 동하지만 슬그머니 사양하는 채 한다 그런데 어딘지 도도한 태도다 그와 반대로 한실댁은 할멈을 미워하면서도 죄 지은 사람처럼 풀이 죽는다 그러지 말고 좀 묵고 가서 한실댁은 여문이를 시켜서 음식을 차려오게 한다 여문이는 미심쩍은 듯 할멈을 힐끔힐끔 쳐다보면서 나간다 한실댁은 바빠서 죽겠다는 신용을 하고 할멈 앞을 비켜 부엌 쪽으로 갔다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저 요조구리 같은 입에서 말만 나오면 오가는 사람을 바라본다 할멈은 실컷 먹고 일어섰다 뼈가 앙상한 손으로 입을 닦으며 어슬렁 부엌으로 한실댁을 찾아왔다 인자 많이 얻어 묵었으니께 가볼랍니다 잘 묵었구마요 한실댁은 놀란 토끼처럼 발딱 일어섰다 와 더 묵지 배가 터지게 묵었구마요 할멈 그러면 여기 좀 있으소 한실댁은 무슨 생각에선지 급히 방으로 들어갔다 그는 서랍 속에서 5원짜리 한 장을 꺼내어 손바닥 속에 꼭 눌러주고 나왔다 아수울 때 쓰소 할멈 손에 살그머니 쥐어준다 아이쿠 이거 왜 이러십니까 아무 말 말고 할멈을 쳐다보는 한실댁 눈에는 슬픔과 두려움과 그리고 미움이 뒤섞여 심한 혼동을 일으키고 있었다 밤이 이슥해지자 작업복을 입은 기두가 들어왔다 아 이 사람아 고사는 끝났는가 예 기두는 무거운 표정으로 대답하며 방으로 올라왔다 한실댁 옆에 앉아있던 용옥이 얼른 비켜난다 수고했다 그래 아버지는 집으로 바로 가시십니다 와 집에 들렀다 안가시고 기두는 대답이 없다 그리고 얼굴을 찌푸렸다 무슨 일이 있었나 에휴 뱃놈이란 할 수 없습니다 고사를 지내기도 전에 어떤 놈이 그랬는지 산다이 떡을 그만 누가 들고 가버렸습니다 저런 한실댁의 얼굴이 긴장한다 산다이 떡이라 함은 일본인들이 고사 때 차려놓는 커다랗고 둥글게 빚은 찹쌀떡을 말한다 모든 면에서 일본식을 많이 본뜨고 있지만 어장에서는 특히 일본식 어업법을 따르고 있으므로 어장에 관한 용어나 풍속 같은 것은 거반 일본식이었다 우리 정성이 부실해서 그런가 두 사람은 서로 마주보며 근심에 쌓인다 대수롭지 않은 일이라면 그만이겠으나 고사도 지내기 전에 재물의 중심인 그 산다이 떡이 없어졌다는 것은 기분 좋은 일이 아니다 더군다나 어장하는 사람들의 신에 대한 외포심은 강하다 사를 지킬라믄 하이 있습니까 기두는 마음을 고쳐먹고 불쾌감을 참으려고 한다 이 사람아 그럴 게 아니라 좋은 일은 몰라도 굳은 일은 꼭 닥치드만 영감이 도무지 배면에서 애가 타지 아 시상에 한번 나가셔서 둘러보시기라도 했음 어른 성질이 그러시니 할 수 있습니까 물에서 걷어가지고 사는 세상에 물이 어디라고 배메이 할 거 있고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우두커니 앉아 있었다 그래 이번에 가면 자네는 언제쯤 돌아오게 되나 추석에는 오게 될 깁니다 아 그런데 자네 아버지가 용옥이 말을 하던데 한실댁은 기두의 눈치를 살핀다 기두는 잠시 눈을 떨어뜨렸다 차차 어르신께 의논하겠십니다 그러고는 얼른 일어섰다 사랑으로 간 기두는 고사가 끝난 것을 보고했으나 산다이떡이 없어진 말은 하지 않았다 저 그리고 모구리들이 자꾸 말썽을 부리는데 김약국은 김약국은 천천히 담배를 붙여 물면서 눈을 좁힌다 다음 말을 이어 보란 표정이다 모레 떠나게 됐는데 지금에 와서 돈을 더 주겠다는 데가 있느니 어쩌니 하고 그래서 뻔하죠 돈 좀 더 달라는 수작입니다 제주도 제주도로 떠날 배는 두 척이었다 한 척은 신조된 것이요 한 척은 헌배를 사들여 수리한 것이다 배 한 척에 잠수부가 네 명씩 모두 여덟 명이요 그 밖의 기관장, 화장 등 여러 명이다 잠수부는 보통 어장에 있는 젖군들과 다르다 그들은 어엿한 기술자이기 때문에 배짱이 세고 성질도 더 거칠었다 그도 그럴 것이 잠수질이란 목숨과 바꾼 직업이다 가장 사고가 많고 바닷속에서 한 번 마비가 오면 그만이다 1년에 몇몇씩은 반드시 희생자가 났다 대개는 가난한 어부의 자식들이 가족을 살리기 위하여 이 직업을 배우고 모험심이 강한 젊은이들이 돈의 매력을 느껴 뛰어든다 바다에 매달려 사는 사람 치고도 제일 막 가는 직업인 것이다 그래서 보수는 월등히 많았고 선금 지불이며 가족들의 1년 동안의 생계를 마련해 놓고 제주도 혹은 일본 등지로 떠난다 개중에는 술과 여자에 진탕 써버리는 사람도 많았다 자네가 적당히 하게 김약국은 또 기두에게 이림하고 만다 출범 통영의 어장일은 일단 서영감이 맡아보기로 했다 기두는 배 두 척을 끌고 제주도로 향하여 떠났다 새로 모은 남해완과 수리를 한 춘일호가 나란히 적당한 간격을 두고 항구 밖으로 나갔다 깃발이 나부낀다 춘일호 갑판 위에 서서 기두는 발동기의 음향에 귀를 기울였다 이상이 없다 기름의 전 작업복을 입은 기관사가 기관실에서 얼굴을 쑥 내밀고 기두를 쳐다보며 씩 웃는다 얼굴이 검어서 그랬는지 별나게 이빨이 희게 보였다 남해완에서는 화장으로 일하게 된 영삼이 두리번 두리번하며 무엇을 찾고 있는 모습이 눈에 띈다 오이! 화장! 저녁밥 마이 해라이! 밥통이 비었다! 기관을 시험하느라고 육지에서 점심을 걸은 기관장이 소리친다 걱정 마이소! 영삼이 춘일호에서 손을 흔들며 소리를 질렀다 요기 할라나 기두는 스며시 돌아서며 묻는다 아! 배고파 죽겠다! 기관장은 기관실에서 기어나왔다 얼굴이고 손이고 온통 기름투성이다 기두는 선실에서 백설기와 건어찐 것을 가지고 나왔다 한실댁이 보낸 것이다 기관장은 갑판 위에 퍼질러 앉아서 입이 미어지게 백설기를 집어넣고 우물거렸다 그 날씨 좋다 잠수부 김씨가 어슬렁어슬렁 걸어 나온다 물속이 환하구나 하! 모구리는 물속밖에 모르네 하늘은 푸르고 안 맑은가 기관장이 싱겁게 핀 잔이다 그 안주 좋은 거 있구마 술을 가져와야지 김씨는 선실로 들어가더니 소주 한 병을 가지고 나와서 기관장과 마주앉는다 기두 한 잔 안 할라나 기두는 고개를 쩔쩔 흔든다 한 잔 하지 그만두겠소 기관장한테 너무 권하지 마소 참 걱정 마라 기두는 멀어져 가는 뭇을 바라보고 서 있었다 그 도미나 한 마리 찔러서 사심이나 해먹었으면 좋겄다 기관장은 소주를 쭉 들이켜고 나서 거너 찐 것을 쩝쩝 씹으며 말한다 벤놈이 개기 타령하면 어째노 내일 저녁이면 입에서 신물이 나도록 목을 낀대 잠수부들은 물속에서 폐지를 파고 전복 따위를 따지만 물속에서 큰 물고기를 만나면 찔러서 잡기도 한다 제주도 개기는 맛이 있어야 돼 그렇기는 해 김씨도 인정을 한다 크기만 했지 전복도 통영 전복 맛을 당할 수 있나 살이 무르고 맛이 니글니글 하지 전복이 사람 잡아먹은 이야기 할까 김씨는 벌건 목줄기를 쓸어보며 말했다 문화가 사람 잡아먹은 이야기는 들어도 전복이 사람 잡아먹었다는 말은 조무인데 기두는 여전히 말참견을 하지 않고 담배만 피우고 있었다 배는 쾌속으로 달린다 남해안에서는 영삼이 지나가는 객선을 향하여 손을 흔들며 벙실벙실 웃고 있었다 그는 즐거운 것이다 그는 즐거운 것이다 멀리 나가는 것이 좋았고 보수가 많아서 좋았다 가판 위에는 늦봄 햇볕이 뜨겁게 내리쬐다 제주도 비바리 얘기인데 참 그 천인은 잘생기더란다 김씨는 입맛을 쭉 다신다 보재기질도 제일 잘했고 돈도 많이 벌었더란다 정원한 곳이 있어 혼수도 푸지게 장만하고 허 개봉 만났구마 그 놈의 신랑 나도 그런 각신 하나 만났음 얼마나 좋겄누 좀 놀고 묻게 세상에서 보재기 서방같이 편한 놈이 없다던데 허참 남 여기에 티넣지 마라 그런데 그 천인은 동무들 몰래 혼자만 가는 장소가 있었다 카는데 거기 어찌 꽤가 많든지 그렇게 하면 구신같이 피해가지고 혼자만 간다는 기라 그래서 다른 보재기들보다 언제나 전복고동을 많이 따와서 알찍에 돈을 벌었더란다 어느 날 한참 물속에 들어가서 보재기질을 하다가 점심때가 되어 밑에 올라와서 불을 놓고 점심을 먹으려고 하는데 도무지 그 천이가 올라오지 않더라 이 말이지 죽었나? 죽었지 영영 그만이지 부모들이 시체를 찾으려고 헤맸으나 영 종무소식 아 그래서 굿을 하고 별의별 짓을 다 했으나 시체는 뜨지 않더라 천복한테 잡아먹히 있으니 뜰 수가 있나? 아이참 이야기나 들어 그런데 그 천이가 시집갈 총각에게 한 말이 있었다는 기지 그래 그 총각이 대강 어줍잡고 천이가 말하던 곳에 들어가지 않았겄나 그랬더니만 그 물속에 큰 아주 큰 굴이 있었더라는 거다 그 속에는 몇 천년을 묵은 전복 그리고 홍합 굴이 마치 누름밥 같이 붙어있더란다 김씨는 마치 눈앞에 그 광경을 보기라도 한 듯 손짓을 하며 과장을 한다 그런데 말이지 큰 바위에 천이 머리채가 찰싹 붙어있더라 앙카나 굴속이 되나서 시체가 안 떠올랐구마 그게 아니지 종각이 바위라고 본기 바로 전복이 아니겄나 헛참 그 전복이 천이를 빨아댕같지 그래 머리채만 남은 기라 에이 개사람 그런 큰 전복이 어디있노 와 없어 아 그래 사람 하나를 온통 삼켰단 말이지 그러모 바위만큼 큰 놈이니 그냥 녹여 묵었제 자네가 봤나 복이사 안 했지만 그거 정말이다 종각은 안 잡아 묵었나 겁이 났어 겁이 났어 달아났지 흠 자네도 조심해야겄다 계집자식 두고 전복 밥이 돼서야 다 팔자지 팔자라 그렇게 죽으라는 운명이지 어 어 기관장은 일어서며 두 팔을 쭉 뻗고 기지개를 켠다 언제나 한리천 잡아서 남들처럼 뭍해서 사노 피로 묵을 내사 갑갑해서 뭍해서는 못살겄더라 시 붙였는지 흠 천상 개기밥이 되라는 팔자로구나 기관장은 슬슬 돌아다니다 기관실로 기어들어간다 기두 김씨는 벌겋게 술이 오른 입에 웃음을 띄며 말없이 우두커니 서있는 기두 옆으로 간다 자넨 이번에 한 행비하고 오면 좋겄구마 왜요 왜라니 장가 가지 않나 장가 흥 기두는 시덥잔타는 듯 픽 웃는다 김약국 딸하고 혼인 한다문 누가 그런 싱거운 소릴 하던가요 바로 자네 준부장이 하되 그래 기두는 얼굴을 찌푸리고 외면을 한다 김씨는 무슨 말을 걸려다가 우울해 보이는 기두를 내버려 두기로 작정한다 아 내 삶 모르겄다 노름이나 한판 칠까 가 그는 선실 그는 선실 옆에 걸어놓은 고무로 만든 잠수복을 한 번 만지다가 선실로 들어간다 육지는 육지는 아득했다 그새 배는 퍽 많이 달린 모양이다 해도 제법 기울어졌다 기두는 서연간 말대로 용옥이 만한 색식감은 별로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용란에 대한 미련을 뿌리칠 수는 없었다 나라 없는 백성 배가 떠난 그날 저녁때 중구 영감이 김약국 댁에 왔다 안색이 좋지 않았다 아주머니 한실댁이 반가워서 얼른 뜰로 내려섰다 김약국 계신가요? 예 사랑해 있습니다 제수씨 이번에 욕보셨지요 제가 뭐 욕볼 거 있습니까 그런데 성님이 어디 편찮으십니까 아니요 중구 영감의 어조는 무겁다 그는 사랑으로 들어간다 형님 오십니까 김약국이 얼른 말으로 나왔다 중구 영감은 방으로 들어가면서 배는 떠났다며 예 분주했겠구나 기두가 기두가 일을 다 봤으니 제야 뭐 기두는 그 젊은 놈이 사람이 됐더군 흐흐 만사를 다 그 사람에게 맡기죠 중구 영감은 벗어뜽을 슬슬 만진다 나는 시끄러운 일이 좀 있어 와보지도 못하고 배가 떠났다니 다행한 일이군 시끄러운 일이라뇨 경찰서에서 행사놈들이 와가지고 가택 수색을 하고 지랄을 허니 무슨 일로 그러십니까 태윤이 녀석이 일본서 붙잡혀 갔다노만 태윤이가 김약국은 저기 놀란다 어찌된 영문인지 도무지 알 수가 있어야지 뻔한 일이죠 젊은 사람이 제표 갔다면 사상 문제 같지요 설마 염치 없는 짓을 해가지고 제표 갔건나마는 어 머리골치 아픈 일이지 두 사람은 다같이 침울한 표정으로 마주볼 뿐이다 정윤이에게 기별을 했습니까 전 뭐를 쳤는데 그 애가 오면 일본으로 가봐야겄네 그렇게 아시아지요 세상이 이리 분분해서 마음 놓고 살겄나 하기사 나라 없는 백성이니 죽으라면 죽었지 기가 막히는 세상 도무지 안이 꼬워서 늙은 것들도 분통이 터지는데 젊은 놈들의 혈기에 가만히 있겄나 말이다 울적한 속에도 은근히 아들을 두둔한다 나무도 절이 세면 부러진다는데 외놈들도 평생을 영화를 누리겄습니까 어느 시절에 우리 생전에는 다 틀렸다 중구영감의 홀딱 깎은 머리와 긴 수염이 흔들린다 그들은 다시 침묵에 빠진다 주안상 차려올까요 뜰에서 여문이가 말하였다 영감은 묵묵히 앉아있었다 어느새 불이 들어왔는지 방 안은 불그레한 색채가 가득 차있었다 주안상 드려올까요 여문이는 방 옆으로 바싹 다가서며 또 묻는다 어 아 그래 김약국은 그때에야 여문이의 말을 알아듣고 대답을 한다 그 자식이 성질이 팔팔해 놔서 적당히 욕을 볼 거요 줄곧 그 일을 생각하고 있었던 모양으로 푸듯이 누웠다 김약국 역시 그 생각을 하고 있었다 제발 병신이나 되진 말아야 할 겐데 설마 재작년에 학생들이 그 난리를 해놔 주달이 심할 거로 하기는 모자식 상팔 자라더니 자식이란 다 길러놔도 부모가 걱정하기는 마찬가지일세 눈어덕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집사람도 머리 싸매고 들어 눕고 중구영감의 태도는 여느 때와 다름없었으나 벗은 신은 발을 쓸어보는 도가 잦았고 담배는 연상문체다 주안쌍이 들어왔다 그들은 내키지 않는 술잔을 비운다 용빈이는 서울서 교사질을 한다며 예 가을에는 혼이 날 아이가 취직을 하면 어쩌노 다 생각이 있겠지요 용빈이 같은 아이는 대국 땅에 혼자 갖다 놔도 다리 없을 아이긴 하지만 중구영감은 입맛을 쩍쩍 타신다 그는 여전히 정국주 집과의 혼인을 마땅히 여기지 않는 모양이다 일전에 정국주가 와서 혼인 말을 합디다만 다 된 혼사인데 또 무슨 말인고 아니 용빈이 말고 정윤이를 두고 합디다 뭐 정윤일 예 하 아무리 내 아들이 못나도 그놈이 집구석하고 혼일 안 하라네 노기 등등에서 눈까지 불어린다 김약국은 슬그머니 웃는다 다른 사람 같으면 감지덕지하고 덤빌 것을 형님의 고집도 어지간하다 생각하니 우습기도 하고 용빈의 일이 생각되어 한 줄기 그늘이 스치기도 한다 이미 된 일이니 할 수 없는 노릇이나 용빈이를 그 집에 보내는 것도 나로서는 언짢은데 흥 사람이 있고 없고 간에 마음이 고다야지 어디 부모 안 닮은 자식이 있든가 어디 자식이 저저히 부모를 답습니까 응 그 그렇지 팔자 소가이야 할 수 없는 일이지만 부모가 선하면 자식도 남 못할 짓은 안하는 법이다 중구 영감은 용란을 두고 말하는 모양이다 그로써도 말을 하다 보니 김약국 마음을 언짢게 했구나 싶었다 그는 그는 술잔을 얼른 들었다 바람이 부는가 본데 중구 영감이 귀를 기울인다 나뭇가지가 흔들리고 있었다 금바람은 금바람은 아닙니다 뭐 별일이야 없겄지 거긴 제주도로 다 갔을 거로 아마 그럴깁니다 중구 영감이 돌아간 뒤 김약국은 마누라를 불렀다 불러심 내가 한실댁은 불안한 표정으로 사랑에 들어왔다 그는 영감이 기생 소청이 집에 드나든다는 소문을 듣고 있었다 아마 소청이를 소실로 맞아드릴 생각으로 의논을 하려고 불러들이나 보다 그렇게 짐작을 했다 동문 밖에 좀 가봐야겠는데 김약국은 되도록 마누라의 시선을 피하며 푸듯이 누였다 지금 막 아주버니께서 다녀가셨는데요 다녀갔으니까 그러는거지 당신이 가봐야것소 지가요 김약국은 잠시 무엇을 생각하다가 문갑 옆에 놓인 금고를 열고 십원짜리 지폐를 열 장 세어서 봉투에 넣는다 이걸 갖다 드리고 도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한실댁은 김약국의 어두운 낯빛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묻는다 대웅이가 일본서 잡혀간 모양이오 예 대웅이 가요 한실댁은 깜짝 놀란다 용빈이 때문에 놀란 가슴이라 더욱더 무서운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정말입니까 지금 형님이 오셔서 그러시는구먼 정윤이가 준비해 가겠지만 역시 그런 일에는 돈이 있어야지 일본으로 가신다는데 봉투를 밀어준다 이 일을 어쩌네까 안절부절 못한다 형수께서 몹시 상심한 모양이니 당신이 가서 위로라도 하소 아이고 세상에 무슨 일이 어서 가보기나 해요 김약국은 짜증을 내듯 얼굴을 찌푸린다 허둥지둥 나가는 마누라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김약국은 담배를 붙여 물었다 소청이 집에 드나들며 김약국은 마누라를 대하기가 거북하다 아는지 모르는지 알 수 없었으나 마누라는 통 말이 없어 더욱 어색하였다 아들이 아들이 없으니 소실이라도 배가 배가 제주도로 떠난 뒤 일주일이 지났을 때 뜻밖의 일본 나가사키에서 전보가 한장 날아왔다 풍랑에 떠밀려 일본까지 춘이로가 왔다는 것과 남해완의 소식을 모른다는 것이다 음 전보를 든 김약국은 낮게 신음하였다 꿈에도 생각지 못한 흉사였다 배가 떠나던 날 밤 바람이 거실거실 일기는 했지만 항해하는 데 지장이 있을 만큼 큰 바람은 아니었다 전보가 온 이틀 후 다시 기두로부터 자세한 내용의 편지가 도착하였다 남해완의 행방을 몰라서 마음이 조급하오나 우선 한자 써 올립니다 남해완과 춘이로는 초저녁까지 무사히 항해를 했사오나 무슨 까닭인지 남해완에 다소 침수가 있어 선원들이 애를 먹었습니다만 육지도 얼마 멀지 않으므로 항해를 계속하였던 바 이번에는 설상가상으로 춘이로가 기관 고장을 일으켜 바다에 머물게 되었사옵니다 때마침 풍랑이 일어 춘이로는 표류하기 시작하고 남해완과 떨어진 채 사흘낮 사흘 밤을 떠내려가다가 일본의 상선을 만나 지금 나가사키에 와서 파손된 배를 수리하고 있사옵니다 뜻하지 않은 재난으로 어르신께 끼치는 심로를 생각할 때 다시 별 낯이 없을 것 갔사옵니다 김약국은 다음을 읽지 못하고 멍하니 앉아있었다 남해완으로부터 아무런 소식이 없으니 십중팔구 화를 입었음이 분명하다 집안이 발칵 뒤집어졌다 김약국은 집안 식구들에게 기두가 돌아올 때까지 말을 내지 말라 일렀으나 어디에서 소문을 들었는지 선원들의 가족들이 몰려와서 집안은 수라장이 되었다 아이고 메 운치알고 우리는 다 죽었네 팥뿌리처럼 흰 머리칼을 휘날리며 노파가 땅을 치고 젊은 안악은 젖먹이를 둘러업은 채 팥죽 같은 땀을 흘리며 그저 이리갔다 저리갔다 한다 아이들은 왕왕거리고 모두들 진정하소 사람이 와야 알일이 아닌가 김약국은 이 소동에 뜰 안으로 나와 가족들을 무마하려 했으나 그 자신이 더 기진해 있었다 기두가 돌아올 때까지도 남해완으로부터 아무런 소식이 없었다 얼마나 고생을 했는가 하 한실댁 한실댁 열엄으로 작 엎드리듯 배는 없어져도 사람이나 상하지 않았더라면 어디 먼 곳에나 떠밀려 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두는 희망을 버리려 하지 않는다. 기다려보는 수밖에 암담한 기분으로 마주보고 앉아있을 뿐 아무런 대책도 없었다. 요행을 바라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뜰 안에서 와글와글 떠드는 소리가 들려온다. 기두가 돌아온 소식을 듣고 실종된 선원들의 가족이 또다시 몰려온 것이다. 기두는 밖으로 나갔다. 양 볼이 홀쭉해지고 눈에 핏발이 서 있었으나 걸음걸이는 침착하다. 기두의 모습이 나타나자 일순간 사방은 잠잠해졌다. 그러나 눈, 눈, 무수한 눈이 기두의 얼굴을 쏜다. 기두는 이마를 짚었다. 용옥과 한실댁이, 풀이 죽은 채 마치 비맞은 병아리처럼 우두커니 서 있었다. 니는 살아왔구나! 노파가 돌연 외쳤다. 우리 만수는 어디 갔노? 주먹으로 땅을 친다. 기두는 묵묵부답이다. 내 자식 낳아라! 니는 왔는데 만수는 어디 갔노? 우리 만수는 어디 갔노? 노파의 울음이 신호가 되었던지 다른 가족들 입에서도 일제히 통곡이 쏟아져 나왔다. 아이고, 아이고, 내 자식아. 박복한 내 자식. 아, 남들은 따신방에 잠자는데 동지 섯달 서란풍의 전길물 속에서 몇만 년을 살갔다고. 없는기 하이로구나. 나는 으짜라고 니만 갔노. 노파는 구슬프게, 자지라지게 가락을 뽑는다. 팥죽같이 땀을 흘리고 있던 안악이. 등에서 몹시 보채는 젖먹이를 돌려서 안고 젖을 물린다. 어린 것은 기갈이 난 듯 젖을 빠는데 젖이 나지 않는 모양으로 앙앙거린다. 어린 것을 내려다보는 안악의 눈에서 닭의 똥같은 눈물이 뚝뚝 떨어진다. 니가 와 생길노! 기두는 한마디의 말도 없이 장승처럼 서 있었다. 용옥과 여문이는 부엌에서 쑤어낸 깨죽을 날라다가 울고 있는 사람들에게 권하였다. 노파는 열심히 권하는 용옥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여전히 슬픈 가락을 뽑고 있었다. 기두는 언젠가 한 번 어장의 영삼을 찾아온 일이 있는 영삼의 모친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여자는 담배를 피우고 있다가 여문이가 주는 깨죽을 얼른 받아들고 한 손으로 담배를 비벼 끄더니 숟가락을 들었다. 그 여자는 영삼의 계모였다. 여수에서 올라와 벌써 여러 날째 김약국 집에 묵고 있는 것이다. 불쌍한 놈! 기두는 심장이 짜릿한 것을 느꼈다. 죽은 깨가 많았던 얼굴, 섬에서 일하기보다 배타기를 그렇게 좋아하고 장착기관장이 될 것을 유일의 희망으로 알던 영삼이었다. 그만! 그만! 대가 허지! 이렇고 있음 웃자란 말고! 언제 왔는지 서영감이 투덜대듯 말하고 있었다. 다 잘났고 한 일인데 인력으로 마음대로 되든가. 이 댁도 망하게 생겼는데 불난 집에 부채질한다고 밤낮 와서 통곡을 하면 어쩌란 말고! 기두가 오기 전에 서영감은 어지간히 당한 모양이다. 뭐가 어쩌고 어째! 이놈의 영감쟁이! 네 자식은 살아왔으니 좋채! 좋채! 노파는 발딱 일어서서 서영감 앞에 다가오더니 삿대질을 한다. 서영감이 슬그머니 비켜선다. 이 집이 망하거나 흥하거나 무슨 상관고! 나는 내 자식을 이뤄빌 있다! 정금같은 내 자식을 이뤄빌 있다! 노파는 땅바닥에 고꾸라지듯 하며 손톱으로 흙을 긁으며 흐느낀다. 할메! 아직은 모릅니다! 누가 압니꺼! 어느 섬에라도 떠밀려가 있는지! 이러고 있을 게 아니라 희망을 가집시다! 기두는 노파의 등을 쓸어주며 희망과는 반대인 절망을 되씹는다. 해는 기울고 멀리 공지섬 위로 요괴스러운 붉은 구름이 몰려가고 있었다. 갈매기마저 붉게 물든 날개를 뻗고 갓난아기와 같은 울음을 울며 고깃대를 쫓아 바다 위에 날아내린다. 형제 태윤이는 가슴에 베개를 바치고 엎드려 책을 읽고 있었다. 정윤이는 비스듬히 벽에 기대앉아 손톱을 깎고 있었는데 수염자국도 없으리만큼 곱게 면도질을 한 얼굴은 차가웠다. 그들은 다같이 안경을 쓰고 있었다. 윤씨는 아들 옆에 앉아 바느질을 하고 있다가 일거리를 주섬주섬 반짓그릇에 걷어넣으며 두 집이 다 올해는 죽을 운숭갑다. 한실댁의 속이 얼마나 타겠노? 김약국은 영 세정을 모르고 혼자 군소리 비슷하게 하더니 저녁 준비를 위하여 부엌으로 나간다. 태윤이는 유치장에서 한 달 만에 나왔다. 함부로 조선 독립이니 뭐니 하고 떠들다가 붙잡혀간 모양으로 그 밖에 어떤 사건에 연루된 것은 아니었다. 무슨 뾰족한 행동 때문이 아니고 시덥자는 말 몇 마디로 그렇게 된 것이니 본인도 실수라 생각했음인지 그 일에 대하여 통 말을 하지 않았다. 간창골 아저씨 댁도 골치 아프게 생겼다. 정윤이는 손톱을 깎으며 누였다. 창에서 뻗쳐든 광선이 그의 널찍한 이마 위에 미끄러진다. 워낙 부잔데 그까짓 것쯤이야. 태우는 책을 덮고 머리맡에 담배를 끌어당긴다. 얼굴이 다소 파리하였다. 그러나 표정은 침체되어 있지 않았다. 배 한 척이 없어졌다고 아저씨 댁이 망하기야 할까마는 밤낮 그 유족들이 와서 벌통을 쑤셔놓은 듯 와글거리니 골칫덩어리지. 그야 할 수 없지요. 생활보장은 해 주어야지요. 정윤은 고개를 들고 태윤을 쳐다본다. 야 그 싱거운 소리 하지 마라. 백만장자라도 못당하겠다. 모두 굶어 죽어도 상관없단 말이오. 신란쪼다. 다 살게 마려이지. 죽은 뱃놈들의 가족 치닭거리까지 하려다간 어장해 먹을 사람은 없을 게다. 정윤은 다시 손톱을 톡톡 자른다. 형은 언제부터 부르주아 편이 되셨던가요? 나을 때부터지. 개인의 능력은 개인의 소유거든. 그러나 딱하게도 나는 지금 빈털터리다. 가까운 장래에는 그렇게 된다 그 말씀이군. 태윤은 콧구멍으로 연기를 내뿜으면서 한껏 비꼬아준다. 암 물론이지. 내 능력을 종동원하여 잘 살아보겠다. 가난뱅이들한테 뽐내보는 거지. 농담인지 진담인지 엷은 미소를 띄었다. 흥. 비굴에서 시작된 에고이즘이군. 형은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다. 태윤은 담배를 비벼 끄고 반드시 드러눕는다. 나는 너처럼 이상주의자도 아이고 사회개혁론자도 아이다. 말하자면 너처럼 허풍쟁이가 아니란 말이다. 헤헤헤. 실상 너는 사상이니 뭐냐 하지만 자신은 질이 멸렬이다. 모순덩어리다. 너의 이상이라는 건 자가당착의 표상이란 말이야. 나는 그게 우습다는 거다. 정윤도 태윤의 열변을 어지간히 들은 모양이다. 하! 비겁하고 소심한 자의 표현이 항용그러합디다. 무사상에서 오는 약삭바른 부정이죠. 아무것에나 적응해 나가려는 약자들의 자기합리화거든요. 태윤이도 지지는 않는다. 그러나 정윤의 열기에 비하여 열기가 촉박하였다. 너는 허공에다 주먹질을 하고 있다. 아무것도 되는 일은 없을 게다. 허공에 주먹질하고 있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나는 인간이란 명확한 대상을 향하여 내 젊음을 발산하고 있는 거요. 어째서 인간이 허공이란 말이요? 태윤은 제스처를 쓰며 연설조다. 인간? 그 인간이 도시 뭔가? 인간은 허공의 산물이요. 허공의 종말이 아이든가. 정윤은 농치듯 말한다. 위대하신 석가의 말씀 같으신데요. 그게 다인가요? 개인의 능력의 소유를 주장하고 악착같이 잘 살아보겠다 했는데 이제 와서 허물을 들고 나오니 대체 어느 게 참말입니까? 논쟁에는 흥미가 없다. 헬간 너는 과대망상증에 걸려있어. 너의 그 크나큰 사상과 이상은 영웅들에게나 맡겨둬라. 네가 항상 말하는 그 영웅들에게 말이다. 너는 네 분수에 넘는 망상에 사로잡힌 환자다. 너의 행위는 일보의 전진커녕 백보의 후퇴가 아니냐 말이다. 바로 이번 일이 그 표본이다. 넌 대체 뭘 했냐 말이다. 쓸데없이 아가리 놀린 것밖에 더 있었나. 그 아가리 놀린 것으로 누구 한 사람이 구제됐는가? 바늘기 떨어진 것만큼이라도 조선의 자주성에 도움이 되었단 말인가. 너는 매만 맞고 집안을 시끄럽게 했을 뿌이지 일본놈의 통치는 그 떡도 하지 않았다. 정윤은 손톱을 사각사각 갈면서 타이르듯 말하였다. 보리 이삭을 하나 땅에 뿌려서 반드시 그게 납니까? 난다면야 그건 지극히 정확한 얘기죠. 그러나 사실에 있어서 그렇지 못하거든요. 부정확한 것을 많이 던졌다가 후일에 커다란 성과가 나는 것은 모르시는군. 한 알의 보리 이삭의 비유는 좋다만 정확한 하나에 충실함은 됐지 허실한 열을 생각해 못하누. 태윤은 답답하였던지 벌떡 몸을 일으켰다. 패기도 없고 정열도 없고 마치 홍섭이 같다. 홍섭이? 아아 용빈의 리베 말인가 도무지 무반응이다. 그럴수록 태윤은 열이 난다. 형은 소위 과학자죠. 그렇죠. 나 같은 허풍이는 물론 아닐 겁니다. 형은 모든 진실이 가설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외모로. 진실이 의심의 과정이라 했는데 이번에는 그 의심을 가설이란 표현으로 대치시켰다. 나는 스스로 진리 탐구자 되기보담 현실의 이행자가 되려네. 자신을 위하여. 자유 아닌가. 탐구가 없는 곳에 이행자가 있을 수 있어요. 출발이 없는 곳에 목적이 있어요. 하하하하 너의 논법은 시인해 주겠다. 그러나 누구든지 탐구자가 될 수는 없다. 그러기에 내가 뭘 했어. 너보고 과대망상증에 걸렸다고 하지 않았나. 나를 묶어두려고 의식적으로 과소평가를 하는군. 하지만 난 언제나 걸어갈 것입니다. 그러면 부딪힐 것입니다. 반드시 무엇에 부딪힐 것입니다. 마일 사람이 형과 같이 안일하게 산다면 그건 사는 게 아니고 죽은 겁니다. 역사는 없을 겁니다. 역사가 없음 어떠냐. 역사는 곰팡내 나는 기록이지. 사람은 어떤 입지적 조건이나 생활양식 속에서도 그 당대를 살게 마련이니까. 교묘한 회피군요. 물론 나도 역사는 그 당대에서 끝나는 거라 생각해요. 하지만 끝나면 다시 시작되죠. 마치 사람이 죽고 또 사람이 태어나듯이. 되풀이 되는 건 없으니만 못하다. 왜 되풀이 되는 거요? 진화하는 거죠? 그래. 사회의 질서 말이지. 정윤이 웃는다. 사회의 질서라는 건 실상 나약하기 짝이 없는 거야. 그리고 또 완강하기 짝이 없는 거지. 그것은 모두 자연의 흐름이다. 길을 쓰고 덤빌 필요는 없다. 인간의 자기로 된 건 아니니까. 인간은 개인으로 살았고 개인으로 죽었다. 어떤 변혁이 와도 인간은 의연히 개인으로 대처한다. 개인이 질 때도 있다. 그 사회의 변혁이란 역사를 위해서 혹은 어느 집단을 위해서 있었다고 생각지 않아 개인을 위해, 개인의 생활을 위해 있었다. 태윤은 소리를 바락질렀다. 너는 나에게 애국심을 강요하려는가? 차갑게 동생을 바라본다. 언제나 강한 놈은 약한 놈을 먹었다. 그것은 생물의 질서인 동시에 사회의 질서다. 실상 애국심이란 것처럼 모호한 것은 없다. 하나의 로맨티시즘이지. 흥, 의식지 못하는 위성이지. 형은 반역자다. 일본 제국의 침략을 합리화시키는 배신자다. 견딜 수 없었던지 태윤은 외쳤다. 표현은 아무래도 좋다. 사실과는 관계가 없으니까. 일찍이 민족의 정의가 승리한 일은 없었다. 힘이 승리했었지. 카르다고의 시민이나 한니발은 애국심이 모자라서 멸망하였느냐. 대형제국은 정의의 기치 아래 그 방대한 식민지를 획득하였느냐. 어떠한 사상이나 인형 따위는 일 없는 사람들의 소일거리지. 공영이 애국심이니 역사니 하고 자신을 과대하게 꾸며서 웃줄대는 영웅주의자가 되지 말란 말이다. 나는 명확하게 충고해두겠다. 차후 다시는 그 콩밥을 먹지 않게 조심하란 말이다. 태윤도 지쳤는지 일단 그것으로 논쟁을 끝내고 자리에 벌렁 나자빠졌다. 위대한 코스모폴리탄 천장을 보고 낸다.